오늘은 자문서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미 건강장수의 비결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tv나 인터넷이나 또 건강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건강하고 또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좀 장수하고 오래 살 수가 있나 인간의 최대 수명은 의학적인 과학적인 이런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되면 4번 4세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면 약 120년까지는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주 급속도로 OECD 국가 중에서 이 장수하는 그러한 기간은 놀라보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약 3년 정도가 더 오래 살게 됐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그리고 지금 남자의 평균 수명은 80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세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까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동물들도 짐승들도 암컷이 더 오래 산대요 왜 그럴까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숫것인 경우에는 경쟁을 해야 돼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가 서로 싸우고 피가 튀기고 그 싸움이 대단합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리고 무엇인가 이 숫것은 지키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경쟁력이 암컷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얼마나 많이 분비되겠어요 활성산소가 그냥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DNA 유전자가 파괴가 되고 암이 유발되게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혈관이 상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성들보다 남성이 약 6세 정도 빨리 간다 이런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좀 쾌적하게 사는가 병이 없이 좀 건강하게 살다가 잠잘 때 그냥 하나님이 딱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수명을 좀 오래 간직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사실은 83세 평균적으로 남녀 통틀어서 83세가 평균수명인데 정확하게 말하는 82.7세 일본이 약 83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0.3년 한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조만간에 10년 안에는 아마 일본을 추월해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장수 국가가 그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하게 사는 그러한 연수가 65세까지밖에 안 된다 그런데 약 18년 정도를 골골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산다는 거죠 가족들의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참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좀 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을 좀 높이기 위해서 현대의학 또 의사들이나 병원이나 또 과학자들이나 건강을 연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암이 정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3대 사망 원인이 암이고 두 번째로는 심장질환 세 번째는 혈관질환 중풍 심혈관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리고 암 아직까지는 암이 좀 높긴 한데 이제 점점점 급속도로 암으로 죽는 환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옛만큼 이제는 암에 걸려도 5년 이상 사는 확률이 50% 이상 올라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최장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생애가 끝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있지만 왜냐하면 일찍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 위암도 대장암도 이제 요새는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고 빨리 수술하고 또 약을 통해서 항암치료를 통해서 웬만하면 5년 이상 10년 이상 넘기는 경우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가 어떻게 하면은 좀 건강하고 장수하고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첫째 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1순위가 바로 건강장수예요 매년 새해가 되면은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새해는 뭘 첫 번째로 바라겠습니까? 하면은 건강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뭐 장수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건강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밖에서는 현대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잠을 어떻게 자야 되고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영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좀 더 근원적인 좀 더 영적인 차원에서 좀 더 깊은 차원에서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핵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변함없는 진리에요 그 말씀의 언약하심은 늘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장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자문서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애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무엇이 윤택하고 몸에 양약이 된다고요? 여호를 경애하고 경애하며 악에서 떠날 때 이것은 좀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어요 또 진료를 하면서 환자에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이에요 장수하는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존경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예요 왜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의 몸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을 지킬 때 우리의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언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몸에 뭐예요? 양약이 된다 참으로 효과가 있는 특효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뼈가 어떻게 돼요? 윤택하게 된다 여러분 뼈가 윤택하게 된다는 것은 참 과학적입니다 우리의 그 몸은 몸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 속에 모든 건강 요소가 다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검사를 딱 해보면 피 한 방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태 심지어는 암까지도 나중에 의학이 발달하면 모든 건강 상태를 피 한 방울 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미 어떤 한 여성 의학자가 하는 사람이 피 한 방울 가지고 모든 암을 다 알고 모든 건강을 안다 그렇게 해서 뭐 일약 대수타가 됐었어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게 거짓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을 알고 이것이 다 들통이 났어요 그러나 조만간에 피 한 방울로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를 웬만한 것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피곤하고 뭔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으로 오게 되면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십니다 이거 맨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코레슈들이 좀 높습니다 또한 간 기능이 좀 저하됐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상태가 어떻습니다 또 여성 호르몬 상태가 지금 조금 저하됐습니다 바이타민 D가 좀 모자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해질 대사 칼슘, 칼리움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염소 이러한 소금기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전해질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음식도 처방하고 건강 운동도 처방하고 또 삶의 어떠한 환경도 처방하는 그렇게 건강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피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여러분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우리의 뼛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뼛 속에는 골수가 있어요 그 골수 안에 모든 혈구가 만들어집니다 산소를 운반한 적혈구가 만들어집니다 또 병균이 들어오면 싸울 수 있는 백혈구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혈청과 혈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혈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뼈가 건강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피가 건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 다시 말하면 죄를 범치 아니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건강하고 정말 병이 들었어도 약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신묘막측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극렬과 자비가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죄는 아주 증오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어떠한 것도 활약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인어오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죄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악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위대한 피조물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치명적인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왜 초달하고 왜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자식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병들게 하고 대인관계에서 파괴되게 하고 그 영혼이 잘못된 방향으로 중독에 물들게 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내 자식이 멸망하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예요 경외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그 말씀의 히브리 원어는 뭐냐 하면 야레 야레 야레라는 그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심한다는 말 위험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지식의 근본이예요 지혜의 근본이예요 신앙의 근본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인간의 행복이 시작이 된다 여러분 잘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떤 방식으로 두려워하는 것인가 어떨 때 두려워해야 되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9장 9절에 보면 9편 9절에 여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른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여러분 잠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럴 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를 권위를 우리는 두려워하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이요 우리 인간의 행복과 축복의 시작이 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문서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결과가 어떠냐 18절에 나와 있어요 자문서 23장 18절에 정령이 너의 장례가 있을 것이다 내 장례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장례가 보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튼튼하고 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업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가 오해가 되느냐 자연적인 재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의 쓰나미를 보십시오 미국의 태풍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그 토네이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재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영적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존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종교적인 의식을 두려워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섭함이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고 높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거냐 기록된 바 의의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했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 사실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은 뭐를 말하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탕자와 그 둘째와 첫째 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봤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저자를 다 탕진하고 장기에게 다 탕진하고 돼지 주염 열매를 먹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탕자를 갖다가 그냥 껴안고 키스를 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것도 그 큰아들이 잘 키워놓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 탕자에게 이걸 다 먹이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 아버지께 늘 순종했고 아버지의 일에 한마디 불평없이 총성된 일꾼으로 아버지를 섬겼다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가진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고 아들에 대한 그 막내 아들에 대한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 마음속에 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베푼 그 파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아버지를 정말 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결단해버리고 자기 자신은 아버지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 그 바리세인과 서기관의 모습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을 받는 삶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건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를 따르며 그를 경애하며 경애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랬어요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우리가 잘 되고 이것은 둘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순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 순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지를 내가 참 받아들일 수가 없어도 순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순정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에요 왜냐? 이것이 내게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그 말씀이 내 삶속에 이루어지소서 이것이 내게 양약이 되고 이것이 내게 내 뼈를 윤택하게 하는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속에 하나님을 경애함을 적용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은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고 말씀에 따르고 내 명철에 의지하지 않냐고 내 지혜에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근본이라는 것은 영어성경에 본 beginning 모든 지식의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프란시스 베이컨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프란시스 베이컨 1600년도에 참 학자인데 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야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 그래서 학교도 대학교까지 가려고 노력하고 대학원도 또 더 가서 더 지식을 누리고 나중에는 학박사까지 되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명성 있는 그러한 학위를 받기를 원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힘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지식이 바로 파워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된다면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한 대로 그 지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 지식이 파워가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은 파워가 아니죠 그것은 미혹과 현혹입니다 속임수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고린전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된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왜냐? 능력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능력 대 능렬의 대결이에요 하나님이 왜 두려운 분입니까? 하나님이 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 그것이 바로 지식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진정한 지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식이 바른 지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잘못 진단했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맹장 환자가 배가 아파서 왔는데 말이에요 이거 맹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아프니까 진통제를 처방을 했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아직 경험이 없는 대진이를 쓰게 되는 그런 경험을 종종 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생긴 그렇게 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빠른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고 이 맹장으로 왔는데 맹장을 발견 못하고 진통소염제하고 항생제를 투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맹장이 터져버렸어 그리고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맹장 환자에 대한 것은 진통제를 절대 처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금기 처방 금기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금기상에 이와 같이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렵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여기는 자세를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 그 이유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문서 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와를 경혜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처음에는 지식의 시작이지만 이제는 지혜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배우고 습득해서 생기는 것이 지식이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노력으로 이게 생기는 겁니까?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지식 따서 학박사도 되고 전문가도 되고 교수도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과거에 속하지만 지혜는 미래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혜가 지식보다는 한 수위야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못해도 지혜가 있는 자는 이게 삶의 그 모든 환경과 그 적절할 때 움직이고 또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러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여 그들의 삶 속에 지혜롭게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보다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인데 이 모든 지혜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의대로 오는 것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의 보화가 담겨 있느니라 골로세서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진정한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는 것이에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영원한 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의 보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보이고 어떤 낭만과 좌절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실망케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를 교회를 가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들이 모여서 유기체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떠한 사기꾼들이나 어떠한 거짓 선지자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치셔서 주의 날개 아래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문서 16장 10절에 보면 여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악이라는 게 뭡니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 아니에요 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거슬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악에서 떠나게 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다 유구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악령을 따라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성령으로 행하면 반드시 사는 것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한 내 삶의 기본으로 근본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히말라에 가도 여러분이 어떠한 외지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가 제가 처음 예수 믿고 했을 때 간증해 준 것이 있어요 형제님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밤에 잘 때도 늘 시달리고 조그만 파스락 소리가 나도 말이야 늘 이게 잠이 깨고 그랬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그냥 뭐 맡겨버려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서 얼마나 편하게 자는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두려움도 세상의 어떠한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눌려있지 않고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늘 인도하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이사야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누립니다 영육관에 건강하게 됩니다 메릴랜드 국가건강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냐는 사람을 비교해봐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노이로저에 잘 걸리질 않아요 또한 약을 써도 약발이 훨씬 잘 들어요 그리고 자살률이 극히 희소하고 또한 우울증에 빠지는율이 아주 낮아지는 것을 직접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몸의 양약이 돼 여러분 병들어 있습니까? 몸이 아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삶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거 절제하시겠죠? 탐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규칙 있는 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또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마시는 것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술, 알코올 나를 중독하게 하는 거 절제하지 않겠습니까? 안 마시지 않겠습니까? 흡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내 몸을 해롭게 하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 이거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된다는 거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병든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습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게으른 것을 부지런하게 하시고 음식도 가려먹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규칙적인 생활을 함으로 평안한 잠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의인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따라 순정하고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셈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이 샘솟는 것처럼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그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불행에 빠지고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미혹에 빠집니다 중독에 빠져 술과 담배와 마약에 유혹되기가 쉽습니다 성적인 그러한 쾌락과 이러한 육신의 정력에 빠져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마귀의 역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결국은 사망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그 근원이 된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골고다 산상에서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이제는 결코 정제함이 없는 사망과 죄의 법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 성령의 법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위대한 위치에 첫 단추에 두고 살게 되시길 주의하며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심으로 합당한 삶이 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하며 추관합니다 여와를 경애하미 하나님을 두려워하미 지식의 근본이오 지혜의 근본이오 건강과 장수의 시작이오 마침이 된 그 놀라운 진리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길 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시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시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건강장수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